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양념장 오징어 너무 맛있다 주차장 용주 정리로 이쁘다 흐흐흐 너무 맛있어 닭다리 여기 오즙에 더 넣었는데도 너무 맛있어 탕후라이 얹어서 먹어야지 그리고 또 먹기 좋은 먹기 하지만... 눈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그리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거 같아요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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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고춧가루 마늘은 매운 고춧가루 소스가 더 맛있다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소스가 suffocated 고소한 덱집이 나와서 강한 소스를 입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고소한 어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